아랫세계의 무슬림들을 아프간으로 참전시키는데 미국은 총기획을 했고 사우디는 돈을 대고 파키스탄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아프간으로 투입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나덴입니다. 사회주의 건설 시도 등 인간의 이성에 기대한 시도들이 참혹한 실패로 끝나자 이성은 개들에게나 조라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0년 이상 된 아프간 전쟁의 수습이 이제 탈레반이 없기 위해 놓였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논설의 정의길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군이 종료되기도 전인 지난 15일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에게 몇 가지 현실들을 말해줍니다. 첫째, 미국과 20년 전쟁 끝에 탈레반이 승리했다. 둘째, 군사력에서 열세인 탈레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간 주민 다수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들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여성에게 근대적인 교육이나 사회활동을 금지함 등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에 바탕한 반근대적인 공포정치를 펼쳤던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아프간과 그 주민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힘듭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주민들에게 최선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차악일 뿐입니다. 이는 결국 탈레반이 지난 40년간 계속된 아프간에서의 전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객관적인 현실과 사실들을 이해해야만 아프간과 탈레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탈레반이란 말은 원래 아프간 내의 최대 민족인 파슈툰족의 단어로 학생 혹은 지식의 추구자란 뜻입니다. 파슈툰족 부족 사회의 이슬람 학교인 마드라 쓴 것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이슬람 신학생들 혹은 이 학교를 나온 뒤 전통마을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따라서 종교 의뢰를 집전하거나 주민들의 일상사를 중지하던 계층들이 바로 탈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레반의 운명은 아프간의 비극이 시작됐던 1979년 12월 24일 소련군의 아프간 진주로 바뀌게 됩니다. 소련군의 진주에 앞서 아프간에서는 1978년 친소련 사유주의 성향의 군인들이 푸테타를 일으켜서 소비에이트 스타일의 사유주의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그 사유주의 정권은 근대화에 낙후된 본군적인 아프간에 급진적인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문맹타파운동으로 여성의 공교육을 의무화하고 신부지창금을 폐지하고 혼인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또 부족올로와 이슬람 율사들이 통제하던 토지를 몰수해 농민들에게 배부하는 혁명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주의 정권의 그러한 급진적인 계획은 전통적인 부족사회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안에 살던 부족올로나 이슬람 율사들의 기득권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또 일반 주민들의 정서와 문화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프간은 당시 그런 사유주의 정권의 급진적인 계획을 뒷받침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사유주의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불만으로 폭발해 시의, 붕기에 이어 반란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사유주의 정부 내 권력투쟁, 반사유주의 정치 세력들의 반대 여기에 더해 군부 내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면서 사유주의 정권이 와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자신들이 후화하던 아프간의 사유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급기야 군을 파견해서 개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진주는 아프간 주민들의 정권 반대 투정을 아프간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대외투정으로 성격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파키스탄이 개입하게 됩니다. 아프간에서 대리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냉전이 절장으로 치셨던 당시 미국은 아프간에서 신소사유주의 정권이 성립되자 아프간의 소련화를 우려해왔습니다. 반사유주의 정권운동이 벌어지자 이를 지원하는 개입을 미국은 시작했습니다. 인근 파키스탄도 경쟁국인 인도와 우방국인 소련이 아프간에서 영향을 확대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안보과 유해매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손잡고 아프간 개입에 적극 나섭니다. 이런 미국 등의 외부 지원으로 아프간 내 반소련 투쟁은 무자헤딘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무자헤딘이란 성스러운 전사라는 뜻입니다. 즉 이슬람 대의를 관철하는 성전인 지하드를 수행하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아프간의 주권 보호투쟁을 넘어서 범이슬람 세계에서 지하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아프간 내 주민뿐만 아니라 아랍 등 이슬람 세계에서 무슬림들까지 참전하게 됐습니다. 아프간과 아랍 세계의 무슬림들을 아프간으로 참전시키는데 미국은 총기획을 했고 사우디는 돈을 대고 파키스탄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아프간으로 투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카에대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임 등 당시 이슬람주의자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알카에대를 결성하고 이슬람 세계 각국으로 돌아가 이슬람주의 무장운동을 주도하고 결국은 9.11 테러 등 대규모 국제 테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무자희린 운동에 한대여를 참여한 것이 전통마을에서 하위 성직자들인 물라 및 마드라스 신학생 탈레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손에 있는 코란 또 한 손에 있는 총을 들고 소융군의 맞서는 가장 헌신적이고 용감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지역의 하위 성직자들인 물라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던 이슬람 학교 마드라스와 그 학생들을 무자희린 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소련은 결국 1989년 전격적인 철군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무자희린 투쟁에 참가했던 물라들과 이슬람 신학생들은 총을 내려놓고 이제 마을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프간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무자희린 운동에 참가했던 이들끼리의 권력투쟁이 벌어졌습니다. 1992년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졌지만 무자희린이 세웠던 임시정부는 이름뿐이었고 본격적으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1994년 봄 칸다르에서는 50여 명 정도의 소규모 민병대가 결성됐습니다. 마을과 학교로 돌아갔던 젊은 물라들과 마드라스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질서회복과 이슬람 교류의 실천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로 가장 독실하고 개인적인 야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당시 39세의 물라인 이 지역이 소규모 군본들을 척결하는 과감한 공격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칸다르 지역에서 탈레반의 두각은 곧 파키스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프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파키스탄은 아프간의 통제할 수 없는 무지설을 바로잡고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교역료 등을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무자헤딘 운동을 지원한 중추기관이었던 파키스탄 군정보부 즉 ISI는 10월 무자헤딘들을 지원하려고 접경지역에 숨겨뒀던 1만 8천장의 AK 소총과 120대의 대포 등 대량의 무기를 탈레반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탈레반은 이 무기를 받으면서 즉각 수만 명을 무장할 수 있는 막강한 집단으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1996년 4월 탈레반 지도자 물라 오마르는 칸다르에서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이슬람 선지자 무한마드가 이왔다는 전설의 외투를 걸치고는 카불 진공작전을 공포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9월 27일 탈레반은 카불에 입성했습니다. 1989년 소련군 철군 이후 7년 동안 계속된 아프간 내전은 종료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국이란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탈레반의 득세는 아프간의 부족 사회에게는 그들의 전통적인 자취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공정한 사업체계가 다시 작동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프간 주민에게는 전란이 뿌린 부질서에 대한 유일한 선택지가 탈레반이 일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레반들은 처음부터 이슬람 규리에 따른 사회 운영과 통치를 꿈꾸었습니다. 세력이 성장하자 이들은 자신들을 묶어질 강력한 정치성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코란에 적힌 이슬람 규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아프간 비극이 세속의 물질주의에 기초한 서방의 가치를 강제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강력한 반동으로 치닫게 됩니다. 카불에 설치된 탈레반 종교경찰의 청사에는 이성은 개들에게나 조라는 구호가 나붙었습니다. 아프간에서 사회주의 건설 시도 등 인간의 이성에 기대한 시도들이 참혹한 실패로 끝나자 신의 섭리와 의지로 회귀하려는 극단적인 반동화였습니다. 탈레반의 직권과 함께 소녀들의 등교, 여성 공무원들의 해고 등 여성들의 사회생활들이 금지됐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적 이슬람화가 진행됐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무한마드가 식물뿌리를 사용해서 이를 닦았다며 현대적인 취약도 금지되는 실정이었습니다. 탈레반의 이런 통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프간이 당시 소련과의 전쟁에 이어 내전을 거치면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됐던 전근대적인 사회로 돌아갔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탈레반은 가세트 테이프, 치약 사용을 금지하는 반근대적인 공포통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의 혜택을 향유했던 도시지역의 중산층 이상이나 여성들에게 탈레반의 반근대적 종교인원과 공포통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성뿐만 아니라 시아파 등 다른 종파, 하자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박회도 탈레반에 대한 반대를 키웠습니다. 탈레반이 카불로 진공하던 1996년 봄 알카이대의 수장 오성아 빈나딘이 아프간을 찾아와서 망명체를 구했습니다. 탈레반의 품에 안긴 알카이대는 1998년 8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이와 탄지아니아의 다스에스 살람의 미국 대사관에서 동시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200명 이상이 숨지고 4천명 이상이 부상하는 대형 테레였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에 은신한 빈나딘을 겨냥해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빈나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미사일 공격은 탈레반을 강경하는 반미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알카이대와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결국 빈나딘의 알카이대는 2001년 9.11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 알카이대를 품어주는 탈레반 정권을 타도하려는 아프간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숨겨준 이들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9.11 테러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7일 아프간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300명의 지상군 병력, 110명의 중앙정부 군사위원만 파견하고 현재 반탈레반 세력인 북부 동맹군을 앞세워 카블로 진공했습니다. 미 공군의 정밀지원도 가세했습니다. 탈레반 병력들은 축북나격처럼 쓰러져 나갔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1월 13일 카블이 함락됐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붕괴됐고 지도부와 대원들은 파키스탄 접경지역으로 도주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순식간에 몰락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도시의 중산층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의 주민들도 탈레반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된 민생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침공에 아프간 주민들은 새로운 기대를 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탈레반의 폐지는 당연했습니다. 탈레반들은 게릴라였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집권하자 정부군으로 변했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공군용을 갖춘 미군에 맞서서 게릴라전이 아니라 정기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대원의 대다수는 단지 집으로 돌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등으로 숨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지도부와 핵심 대원들은 그들이 성장했던 파키스탄의 적병지대나 말루치스탄 지역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무장평력을 구성했던 일반 대원들도 칸다하르 등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 무기를 지배하여 숨겨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군정보부는 탈레반 지도부를 퀘터 등 대도시에 해서 안전하게 숨겨놓았습니다. 탈레반들은 파키스탄에서 다시 마드라스 학교를 열어서 새로운 세대의 탈레반 대원들을 양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실수를 했습니다. 9.11 테러 직후부터 이라쿠 침공에 미국은 눈독을 들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아프간 침공의 목적이던 알카에라와 빈라덴 지역에는 별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카볼 입성 한 달 만인 12월 초 미군은 파키스탄 접경지역인 토라보라에서 빈라덴을 코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러다가 놓쳐버렸습니다. 토라보라 전투를 지속하려면 추가 병력 투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도부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의 병력이 더 묶여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탈레반 붕괴 이후 아프간 지도 미군은 6천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전쟁 자원은 이라크로 몰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련 침공과 뇌전 등으로 20년간 전생에 지친 아프간 주민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2인당 연평군 60달러 정도만 지원받았습니다. 이마저도 40%는 원조 공유국의 현지 사무실 비용이었습니다. 2차 대전 뒤 미국이 지원한 국가재원에서 가장 적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도시 중심에 통치여 지원을 했습니다. 농시대 주민들은 전쟁 때 주 수입원이던 양기비 재배에 다시 기대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간 정부는 이를 박멸하라 했습니다. 양기비 재배를 주 수입원으로 하던 탈레반이 돌아올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시계를 갖고 있으나 우리들은 시간을 갖고 있다. 2006년 2월 로널드 임원 당시 카불 주재 미국 대선 본국에 보낸 비밀물 예교 전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탈레반 지도자의 경고였습니다. 그는 탈레반에 귀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지도부는 탈레반의 부호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사의 경고대로 2006년에 탈레반을 중심화한 아프간 반군들의 자살 테러는 123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7배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제폭탄 공격은 2배로 연합군에 대한 공격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100명에 달했습니다. 2007년에 들어서자 2월 27일 아프간 주둔 미군의 상징이었던 바그람 기지에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비밀리에 아프간을 방문했던 딕첸이 당시 부통령을 견앙한 테러였습니다. 이 사건은 탈레반이 바그람 기지 등 아프간의 모든 사정을 손바닥처럼 들여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해 7월 한국의 기독교 단기 선교단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됐습니다. 2명이 숨지고 43일이나 억류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탈레반은 연합국의 일원인 한국과 공식 협상을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원을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에 취임한 버라고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아프간전 승리를 위해 그해 12월에 병력 증강을 발표했습니다. 2007년 이후 늘어나 이미 7만 명에 살았던 미군 병력은 10만 명으로 증강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자신의 임기 만료제인 2014년에 철군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군이 위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병력 증강이었습니다. 이는 탈레반과의 협상을 의미했습니다. 2020년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서 도화평화협정이 타결됐습니다. 미국 등 외국군을 아프간에서 14개월 이내로 완전 철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프간을 알칼리대 등의 기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뼈대였습니다. 탈레반과 아프간 정무사의 추가 협상도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철군 일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탈레반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미군을 무시하고는 공세를 확정했습니다.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지난 4월 14일 아프간에서 미군 철군을 9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7월 2일 미군은 아프간 최대 기지인 바그람에서 야반도주하듯 철수했습니다. 아프간 정부에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뒤 기지는 아프간 주민들의 약탈당했습니다. 5월 이후 공세를 시작한 탈레반은 8월 들어서 9개의 주도를 장악했습니다. 국토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탈레반은 주요 도시들을 거의 무효로 입상하다 싶었습니다. 지난 15일 순식간에 카불에 입성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만연한 부패에다가 미군 철수 이후 지원이 끊기면서 스스로 붕괴됐습니다. 탈레반은 카불에 입성 뒤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아프간의 모든 민족과 부족, 세력들이 참가하는 포용적인 신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혼란이 계속되긴 하나 아프간을 떠내려는 외국인과 그 아프간 협주자들이 출국도 허용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년 전 탈레반이 카불에 입성했을 때 아프간은 소련과의 전쟁과 내전으로 모든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된 사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은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족 달러를 쏟아부어 재건한 사회기반 시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여성의 공적을 허용하기도 밝힌 것이 단순한 쇼라고 해도 그들의 달라진 상황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탈레반들의 원자료를 수집한 탈레반 읽기라는 기념미적인 연구자료를 펴낸 펠릭스 쿠원 등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1년 이후에 탈레반이 원하던 것을 그들이 2001년 이전에 원했던 것에 기반해 추론하는 것은 그 운동과 목적에 극히 잘못된 시각을 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탈레반 운동은 진화적인 운동이라고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반이 정말로 달라졌고 앞으로 어떤 진암의 모습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정교이념에 따르는 여성 등 소수자들이라는 억압과 박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계속된 40년 이상 된 아프간 전쟁의 수습이 이제 탈레반이 없기 위해 놓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간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탈레반이 표봉하는 대로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해서 전원세관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프간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책임을 탈레반에게 물어서 악마화하고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철공 결정 정당성을 부정하고 또다시 반탈레반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전쟁을 다시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아프간을 벗어나려거나 남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탈레반에 대한 비판을 견제를 하면서도 아프간을 돕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